에이핑크의 엔딩은 원산시겠죠?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죠. 엔딩 요정을 뽑으려고 왔습니다. 웃음으로 갈래요? 예쁨으로 갈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최초 공개잖아요. 그래서 좀 웃겨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도 그럼 오늘 하영이가 엔딩에 개그한다. 아니요. 은능 보지로 하자. 10 정도만 계속. 엄청나게 귀엽게. 누가 될지 뽑아볼까요? 너무 떨려. 너무 작품이니까 예쁘게 하셨습니다. 뭐야? 근데 여기 해봐. 진짜 나은이야? 응.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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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